안녕하세요. 동물 키우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먹이와 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라봉이의 집을 만들어줬었어요. 라봉이! 자, 먼저 이렇게 먹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먹이 그릇 사윈법 다 아셨죠? 먹이 그릇에 이 영양제를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미룸이라는 애벌레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먹습니다. 이 일에, 먹이는 이 일에 한 번 주면 되고 뭐 이런 질문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먹이 그릇에는 최소 미룸을 다섯 마리 넣어주세요. 다섯 마리. 그런데 뭐 뭐 얘가 성체다. 성체다. 아까 말, 제가 1편에서 말했듯이 얘는 아직 새끼예요. 새끼. 근데 얘가 성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여기에 열다섯 마리나 열 마리씩 넣어주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보이시는 이 핀셋도 이 핀셋으로 미룸을 집어서 얘한테 이렇게 갖다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먹이에 대해 알아볼 건데 먹이는 뭐 대충 뭐 별로 키운 뭐 배울 거 없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제가 실수로 이 라봉이 먹이에 라봉이 머리에 이 물을 뿌려버렸군. 뭐 물을 뿌려버렸거든요. 자, 그랬더니 제가 핥아먹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는 하는데 이건 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자, 자, 뭐 이로 뭐 이렇게 무기는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하지만 아직 끊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미룸이 있잖아요. 다 크면 뭐가 되는지 알아보죠. 확인합니다. 자, 다 따라오시죠. 자, 보이시면 제가 이 여기에 미룸 번데기를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미룸 번데기 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룸이 화면 먼저 이 번데기가 됩니다. 뭐 뭐 그 다음은 뭐 대충 뭐 이 번데기 그 다음에 그 번데기도 겉으면 이제는 이제는 거절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얘가 거절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 하얀색 거절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갈색 거절이 그 다음에 이제는 검정색 거절이가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거절 거절이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병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나중에 먹이 2편도 찍을게요. 자, 이제는 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 얍! 자, 보세요. 보세요. 또, 자, 이렇게 이제는 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동마뱀이 아프다. 먼저 눈병이나 뭐 뭐 꼬리 꼬리 꼬리가 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경우 경우들이 있는, 있는데 오늘 간단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법을 알겠습니다. 자, 자, 중간 자, 여기 보시는 이 아이스박스에 있잖아요. 자, 제가 아이스박스를 하나 하나 구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이 칼로 터보조 칼도 제가 뭐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뭐 텄습니다. 뭐 칼을 사용할 때는 뭐 조심하세요. 자, 잠깐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핫팩 핫팩입니다. 이 핫팩을 넣고 여기 안에 뭐 도마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병원으로 옮기는 방법은 간단하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